자, 병희재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근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무사하셨습니까? 압수수색은 안 당하셨습니까? 네, 뭐... 요즘에 인사가... 너 압수수색 당연히 인사가 됐어요, 근데. 압수수색을 좀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병희재 대표님은 압수수색을 해달라. 저는 서울구치소를 좀 데려가더라. 옥중에서 윤석열 한동훈에 맞서서 온갖 비리에도 내로남부를 일관하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에 맞서서 저는 옥중투쟁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싫습니다. 알겠어. 세상을 좋게 만드시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김정은 박사 하기 전에 더탐사 강진국 기자하고 진척을 했고 그랬더니 첼리스트를 하고 취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시간.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러면서 첼리스트가 윤석열 한동훈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봤다라는 식의 증언을 했다. 한동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취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더 진행되는 걸 봐야겠죠. 하여튼 만약에 더탐사가 더 취재를 해서 결정적인 걸 받아내면 이 사건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증언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첼리스트 입을 막으려고 얼마나 회의 협박이 들어갔을 거면 이미. 당연하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첼리스트 입을 막은 줄 알았는데 또 열었어요. 또 협박이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물증이라는 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언만으로 갔을 때는 윤석열 정권의 검사 세력들은 증언 하나 바꾸는 건 지들은 아무도 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사를 해왔고 강진국 기자가 정말 정말 사직성이 강하고 한번 붙어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진걸 변희재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누가 당대표가 되겠느냐 알아맞혀 보세요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한 이상결로 남은 거 누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보세요. 변희재 대표님이 처음에 강시름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매우 신뢰하는 분이긴 하지만 또 윤석열 퇴진 때까지는 절대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굳게 윤석열 퇴진 의회는 약간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짐을 했는데 그래도 솔직히 강시름 이야기할 때는 반신반의 했는데요.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은 안 나갔나 못 나가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나경원도 눈치 보고 있고 강시름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황당합니다. 김기현이 장재훈이 만나서 너 나오지 마 그런 것 같고 저는 정말 여러분 국민의힘 당은 지금 동서고금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들을 수사하고 작살냈던 자를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검찰당을 만들더니 이제는 당대표까지 한동훈으로 또 정치검찰 자기들 작살냈던 자를 만들려다가 갑자기 권력 1인 김건희가 나서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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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이는 좀 다음에 나와야겠어 너 다음에 나와 안 돼 안 돼 일단 우리 신협이가 우리 천공하고 김건희는 우리 신협이가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교통정리가 돼버리는 이건 정당이 아니죠 여러분 국민의힘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어제 강신업이 방송에서 변희재가 자기를 지지했다고 당대표로 이제 확정됐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는데 변 대표님을 예측을 했는데 변희재가 강신업을 당대표로 지지하고 전광훈도 이제 지지하고 돼가지고 자기가 다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신업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정은 선배님도 말도 안 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수에서 최근 한 열흘 동안에 한동훈 차출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건 장외태극기부터 장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 지금 나오는 사람 나경원부터 윤상현, 김기현 사실 선거용으로 내세우기에는 너무 식상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한동훈이가 장난치고 있었든 말든 새로운 인물이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이래서 가는 도중에 정말 강신업이 그냥 딱 나와서 한동훈 공부 더 해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 한마디 하자마자 다음날 윤석열이 나와서 한동훈은 안 내버린다고 그 다음날 한동훈이 저 안 나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느 누구도 저렇게 대놓고 한동훈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윤석열이 있을지 김과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었는데 강신업이 딱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못 나오게 만드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못 나오게 만드는 분위기인데 단독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글쎄 말이야 아니 유승민하고 둘이 붙이겠지 그냥 유승민은 뭐 아예 데드라인으로 막아버리든지 근데 만약에 지금 당원 투표로 사실상 100% 가게 되면은 유승민 나와도 강신업이 이길 수 있으니까 당원 투표로만 가게 되면은 지금 그 당원이 전광훈 쪽에서 무지막지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전광훈 플러스 저 보수의 파워 유튜버들이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강신업이 손잡으면 유승민도 이길 수 있다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은 유승민하고 1대1 붙여서 강신업이 이기는 거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 변수는 뭐냐면 전광훈 그 보수 변절 세력들이 강신업 밑으로 우리가 줄수라는 얘기냐 이 불만이 지금 아직 해석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전광훈 목사가 이제 김관인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당권 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고 전 목사 머리 속에는 강신업이 없었어요 자기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뭐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김기현 중에 선택하려고 했는데 각자의 감신업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전광훈은 나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아주 좀 무례하게 질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우리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 할 때 프레센터에서 그거를 강제 취소시켰더니 저희가 하던 프레센터에서 전광훈 목사하고 보수 변절자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유튜브 1만 개를 만들어서 세력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앞부분 얘기가 재밌는 게 우리가 윤석열을 만들었는데 윤석열이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 독자적으로 힘을 키우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강신업 밑에 줄 서서 강신업 시다발이 하라는 걸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전광훈이 나오겠네 전광훈이 정권에 대해서는요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해석이 불가능한 정권이다 어떤 배경 하에 어떤 목적 하에 누가 주도해서 언제 논의를 해가지고 무슨 결정이 이루어진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정치평론가들이 요즘에 고통스러워한다 분석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비선세력하고 밀실해서 무속세력 또는 비리세력들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내피셜로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업 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래도 한동훈이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강신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자들이 끝까지 지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김기현이 내세울 수도 있고 안철수 내세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내봐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이 자들이 바로 정리는 안 되는데 분위기가 묘하다 아무튼 강신업 동서구금 첫으로 영부인 팬클럽이 권력을 집권유당을 장악하는 그런 이게 황당한 상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윤석열 동상을 세운다는 자체가 미친 짓인데 이제 나아가서 강권에 근접하는 그래서 아마 저는 윤석열이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강신업을 교통정리해서 김건희가 그렇게 시키니까 유승민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지 유승민 이준석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이나 뭐 안철수 로 정리하면 유승민 입장에서는 명예스럽게 지는 거잖아요 강신업으로 지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당을 떠나게 아예 짓밟아버리는 가장 모욕적인 패배를 안기려고 글쎄요 강신업한테 진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되게 나오고 싶었다 한 것 같아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 나가 그랬다 한 거 처음에는 한동훈으로 교통정리하기가 나왔는데 대표님 대표 분석이 맞는 게 정관까지는 몰라도 김건희 청공 쪽에서 이번에 강신업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물갈이가 된다 믿을 수 없는 놈이 너무 많다 여의도에 대한 막연한 불신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놈이 많기 때문에 아예 완전 윤석열과 김건희는 수령으로 모시고 동상까지 세우겠다는 세계 최고의 영분이라고 이렇게 사냥하는 강의 실험을 내세워서 그리고 물갈이까지 해보려고 꼭 검찰당 무속당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지금 우리 안재경 소장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딱 들은 생각인데 넥스트는 한동훈 얘기가 있었잖아요 넥스트는 그녀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런 소문도 돌죠 이미 뭐 베트남 한동훈 너 안 돼 예예예 베트남 주석을 만나봤는데 주석이 혼자 오셨는데 영부인이 그러면 배석 안 하는 게 관행인데 배석해서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하고 본인이 정책거리까지 해버리고 비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MBC 기자가 슬리퍼 신어서 그런 문제를 하더니 본인들은 슬리퍼 딱 신고 있고 다리 꼬고 앉아서 거의 정상급이야 다리 꼬고 앉아서 하는 게 저는 강신업을 내렸고는 정말 무리한 정치수를 두는 데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총선에서의 물갈이 문제가 1차적으로 있어요 지난 총선 때 이 당이 참패하다 보니까 영남권 밖에 없거든요 지역이 근데 영남권을 물갈이 해야 되거든 신세력, 신무속세력, 신검찰세력을 꼬지려면 영남의 3선, 4선들을 다 목을 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철수라든지 윤상현, 나경훈이가 하겠습니까? 못 하지 아직 수도권이 통통 비어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수도권 위주로 갈 거라고 근데 핵심은 영남권을 쳐서 영남을 먹는 거기 때문에 영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건 강신업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이 완전히 무속당이 되어버리면 저는 당연히 차기 대권이자는 김건휘로 간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한동훈 내에서는 윤석열도 잘 아는데 이 친구는 위에한테 아첨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리더가 되려면 밑을 관리해야 되는데 밑에 관리가 완전히 아예 없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알기 때문에 당대표라든지 차기를 한동훈 내세울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김기현 변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김기현이 예전에는 조금 합리적인 척했는데 갈수록 지금 그의 국단지역, 윤석열 앞자면으로 사면서 내가 강신업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장제원을 만났잖아요 그걸로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강신업이냐 김기현이냐 이렇게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의힘당이 강신업이냐한테 넘길 수 없다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낯짝 때문에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김기현으로 몽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통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신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비극이고 김건희가 절대 권력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게 강신업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김기현으로 세력화해서 붙으면요 이 사람들 다 죽을 겁니다 나도 그렇구나 끝장날 거예요 만약에 김건희가 정말 김건희랑 천공이 강신업으로 밀고 있는데 그치 말이야 어? 저 새끼들이 맞섰어? 맞섰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피바람이 일수 있죠 강진구 선배 당할듯이 박살나버릴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야당만 수사해서 미안하다 여당도 좀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맨놈 덮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늘 가능성이 높은 사람 자 그럼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겠네요 이제 거기서 그 모욕감을 당하면서 앉아 있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는 그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유승민은 못 나오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있어요 네 윤리로 몇 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윤리에서 때려면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유승민을 지금 놔두고 있느냐 했을 때 당원은 90%가 아니라 하싹 100%라고 했다는 건데 당원 투표로 그렇게만 돼버리면 차라리 유승민이 끌어올려서 마치 정정당당하게 선거로 이긴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 꼴하지 안다고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현재로서 나간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얘기하는 거는 야 이거 무슨 왜 경기 도중에 꼴대로 옮기냐 이거 왜 갑자기 당원 투표를 늘리냐 이렇게 문제 얘기한 거 봤을 때는 당원 투표가 100%가 되고 강신업이 만약에 전광훈과 손잡아서 정말 막 덮이려면요 유승민 의원은 선거 유세하다가 정말 무지막지한 복면을 당할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런 꼴 당하느니 그냥 탈당할 수도 있죠 네 전광훈 세력이 갈수록 더 포악해지는 게요 한기총이 굉장히 보수 교단인데 한기총이 지금 2단 결정이 났습니다 2단 사회비로 그러면 이제 전광훈 세력은 더 폭주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도 안 보는 거죠 어 그래? 니들이 나를 잘라? 어 그럼 나는 더 막 나갈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줄까 하면서 거리에 막 몇만 명 동원하는 이상한 행사를 할 거고 변대표의 말처럼 이러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사람들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이 약간 윤석열 권의 입 바른 소리 한다 그러면 바로 밟아버릴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서 이태원 참사를 북한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로세로 여기서 강용석 등이 저한테 이태원 사람 제가 일으켰다 뒤에서 밀었다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참겠는데 저는 남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북한 사람에 와서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난 그거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막 들어가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백운종 대표님 말씀처럼 윤석열 김건희만 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같이 까줘야 됩니다 그래야 동반몰락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참 만약에 김건희, 강신업, 전광훈 삼각연대에 대해서 강신업은 그거가 변이제의 도문으로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미치겠어 그렇게 가고 있다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현재 저쪽은 김건희, 강신업, 전광훈연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전광훈 쪽이 마땅치 않다고 한단 말입니다 뭘 줘야겠지 일단은 명분적으로는 어쨌든 자기들 아스팔트 보수인데 아니 강신업이 이제 뭔데 우리가 왜 제 밑에 시다발이 해야 되냐 소낙규 쪽에 왔거든요 옛날에 그러나요 그럼요 탄핵도 찬성했고 소낙규 캠프 대변인인가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가지고 박근혜 구속시키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전 보수가 안 맞는 사람이 저희가 보수의 리더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리 문제예요 지금 범 아스팔트 보수가 어제 프리센터에 상사할 때 왜 우리 참박 대우 하냐 왜 자리 안 주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 목사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뭐 장관 10개 내나 뭐 이런 거든요 그럼 공천권 60% 내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딜이 안 됐을 경우는요 진짜 폭주할 수 있어요 뭐 저희끼리 알아서 근데 유승민은 그래서 지금 어떤 스탠스냐면 윤석열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날마다 관조를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지금 지침 사실은 김건희 지침이겠죠 청경 지침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그 지침하에 당원 투표 100%로 가려고 그러고 뭐 조경태같이 당내에서 약간 똘끼 있는 사람도 지금 당원 투표 100%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금까지 생긴 거예요 약간 좌충우돌하는 애들도 또 당원 투표로 가자 유승민은 고사작제인데 그렇지 유승민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경선 개입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전부 다 불법인 거 아니지 않느냐 박근혜가 처벌받은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도 있잖아요 그렇지 국정원 특활비 받아서 여론조사하고 막 그걸 악용하고 유승민은 그걸 알기 때문에 유승민은 가만히 먼저 그냥 당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렇겠죠 윤석열을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의 불법행위를 유승민도 정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대통령 집무실에도 극소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당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합리적인 사람들 가만히 있고 알려줄 거거든요 이미 정보가 많이 샜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벌써 경고하고 나왔어요 윤석열이 지금 불법행위하고 있다고 이것도 나중에 큰 탄핵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강진욱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자 화물연대 파업 얘기 좀 정리할까요? 이 얘기는 우리 소장님께서 아니 뭐 변혜 대표님 이야기 잘 해주시던데요 아 그래요? 기족노조가 아닌 분들을 왜 기족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그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냐 네 빨리 대화하고 타협하면 될 일은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뭐 우리 서류서류에서도 인터뷰 저번에 하셨고 네 지난 토요일날 화물연대 부위원장이 직접 촛불집해 오셔서 시민과 노동자 연대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대기업 노동조합에 특히 대기업 정규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집단도 있는 데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 게 맞죠 또 어쩔 때 보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때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화물연대는 14시간 16시간 16시간 일해서 많이 벌어버려 300만원이고 200만원인데 설레 뭐 매출에서 다 빼고 제에서 3,400개 남았다고 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사대보험도 안 되고 퇴직금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월급이 2,300만원 수준인데 그래봐야 또 노동시간이 16시간 14시간이니까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거든요 고속도로교에서 잠자고 이분들의 파업이 국민경제의 일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기종노조 몰고 사람들이 생명을 삼아서 공안전국 만들어서 짓밟아 버렸다 저는 이건 단기적으로 윤석열 지질이 뭐 1,2% 정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경제상황하고 민생이 심화되면서 천하의 몹쓸을 놉니다 라는 여론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양대 노초나 노동자들이 촛불집회의 결합이 지금 많이 안 돼 있는데 이걸 계기로 촛불집회와 전국의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를 보고 있습니다 본래 그 독재자들이라든가 국가권력이 아주 흔하게 쓰는 수법이 타자화잖아요 타자화 화물연대를 타자화 시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고 강화시키는 전형적인 아니 그 그 어록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이랑 똑같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처단해야 될 적으로 화물연대를 규정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귀족노재라고 뒤집어 씌워놔 가지고 마치 민노총의 핵심인양 지금 때려부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현재 파업이 아니라 업무 거부예요 그렇죠 자기가 더 뛰면 뛸수록 손해를 보니까 못 해먹겠다 해서 그러면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짓밟고 이제 면허를 이제 뺏어버리면요 그럼 이제 화물차 누가 몹니까? 저렇게 해버리면은 저거는 단순한 얘기거든요 화물차를 몰아가지고 돈이 돼야지 사람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지 화물 날수록 돈을 못 벌고 이제 그 사람들 면허까지 뺏으면 누굴 투입실 거냐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럼 저거는 화물 이제 이 비상이 더 커지는 거지 이제 화물 날이 그래서 저렇게 자영업자들이 파업할 때 업무를 파업이 아니에요 업무를 못하겠다 그러면 저거는 들으면서 해결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거를 마치 노조 예를 들면 노조 같은 경우는 합법 파업하면은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못 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돈 그냥 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짓밟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대국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을 노조로 그냥 사기 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노조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마치 노동법 위반하는 건 불법인데 지금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은요 네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냐면 이분들은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갑자기 아 나 안 해 나 못 해먹겠네 동네 사람들 너무 불친절해서 나 안 해 지금부터 니 등 빨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좀 서로 친절하게 좀 하자 나 다 좀 올려주라 죽겠다 온자저도 비싸고 세탁 세탁 올려도 엄청 올라갔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왜 니들 못 올리게 하냐 천원만 올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민사관계예요 화주가 있잖아요 물건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운송주선업체가 있거나 그다음에 운송주선업체가 있고 운송업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도 기사예요 그거 민사계약이에요 그냥 근로계약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사장야대 가서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빨리 좀 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정 안 되면 민사소송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렇지 불법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만 뭐 다른 화물차주를 공격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건 개별 불법이 되는 건데 법조계 시각도 보수적인 법조계 시각도 불법이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일단 국민들이 힘들다 그러면 들어주는 게 정보야 되잖아요 뭐 100% 소요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해서 한 60-70% 정도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 바로 재개 내일이라도 바로 재개됩니다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안이 아니던데 지금 경제단체들은 겉으로는 화물연들이 비판하잖아요 네 실제 현장에서 무역업이나 운송업 종사하는 분들은요 윤석열 다 욕해요 아니 빨리 대화해가지고 풀리를 무슨 갑자기 정말 변이되면 북핵 위협으로 몰아가고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로 몰아갔잖아요 이래되면 저건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섬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싸움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 부담은 국민경제의 고소남인데 그 책임은 화물연들이 아니라 윤석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으로 몰려다 보니까 업무개시 명령을 바로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이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될 거를 업무개시 안하면 이제 면허 추수하겠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화물연대라는 게 노동이라는 게 숙련노동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투입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면허 뺏으면 누구를 투입할 거냔 말이에요 최소한 10년 이상 해야지 화물연들이 몰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되면 물류대란이라면서 물류대란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죠 저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그 변희재 대표님 기자회견에 우리 안진골 소장님 사회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사회는 다른 사회 전문가에요? 아니 아니요 사회는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발언했나요? 아무튼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도 생중겨주시고 어쨌든 굉장한 진척이 변희 대표님만 외롭게 외치던 데에서 평화나무 김용민 목사님 팀이 붙고 그다음에 뭐 임세근 청와대 부대변인 내일 나오시는 저희들 붙고 변희 대표님처럼 확신과 전문성은 좀 제가 떨어지지만 변희 대표님이 감옥도 왔다 하고 지금도 목숨 걸고 이렇게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이성윤 안동원 세력이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진술 조작을 너무나 많이 했고 강압수사 신정환씨가 뭐 조사받다가 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 문제제기가 타당하다라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실제 굉장히 우욱이 있어요 특히 JTBC 태블릿 말고요 장시호 두 번째 태블릿 장시호 태블릿 같은 경우는 조작이 현재 굉장히 농후하고 아주 중립적인 사이버 포렌식 학회에서 조작됐다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지하게 우리 국민들 한 번 윤석열 안동원 세력이 박근혜 최순실 처벌에 근거 없어져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탄핵이나 퇴진에 근거 없어져 완전히 다른 건 입증된 건 많이 있으니까 다만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또 정치적 어떤 진출을 위해서 최순실이나 어떤 특정 그룹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조작해서 아예 그냥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많은 사냥해버리고 아하 두기양양하고 요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악용의 가능성이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고발 기자회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진 전 의협회장 변희대 대표님 김용민 목사님 저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뉴스버스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던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유산동으로 고발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 기자가 안 왔어요 알았어요 쟤덕권 기자 뉴스버스 기자가 왔었어요 흔히 말하는 쟤덕권 기자 연합이나 뭐 조중동은 당연히 안 오겠고 한겨레 경향 뭐 2대 1 이런 기자가 안 왔는데 지난 지난주에 이동환 변호사가 최순치 이동환 변호사가 회견할 때는 기자들이 왔는데 안 썼고 이번에는 아예 안 왔는데 사실 저는 이런 태블릿 기자회견 할 때 기자 없이 한 게 너무 익숙한데 아마 우리 안징글 소장만 하더라도 기자회견 할 때 기자 없이 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최소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도 오시죠 네 기자 없는 기자회견은 있었었는데 어제는 한 분 나오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 뉴스버스가 제도언론인데 뉴스버스가 기사를 잘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의소리 황기자TV 김용민TV 미디어치TV 안징글TV 우리 등도 합쳐 보니까 그래도 지금 10만 명 이상으로 넘어가고 시청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파장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처럼 보는 사람이 10만 안팎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파문까지는 커진 거고 계속 더 파질 겁니다 충분히 이제 이거를 진실을 할 수 있는 기반 지지책은 마련해 놨는데 네 기자들 중에서 저는 좀 불순한 법적으로 은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정상적인 기자여도 이게 어제 최다재 회장이 얘기한 거 같은데 이 조작을 했다는 것도 정말 깜짝 놀랄 천인 공로한 일인데 네 조작한 당사자 두 놈이 한 놈은 대통령 한 놈은 법무장관되어 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회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너무 크니까 정당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내버린 거거든요 네 너무 큰 범죄이고 그 범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최상칭 권력을 이루니까 기자들이 어찌할지 모르고 못 쓰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도면 지금 아까 우리 완수장님 말씀대로 10만에서 20만 정도의 탄탄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0만 30만 50만으로 모아게 되면 결국 이 침묵의 칼리탈도 무너뜨릴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설명할 수 있는 책을 내는 게 그건데 책을 국민들이 읽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100만 가까이 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20만 가까이로 시청수가 늘어났어요 김영미TV 황기자TV 소울의소리 미워드치 안디워드TV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튜브도 오셨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쇼츠나 짤이 돌면 그 다음에 어제 지난 2주 전 그 다음에 이번 어제 빈 대표님이 매블쇼에 나가셔서 이 아이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매블쇼는 빈 대표님이 워낙 재밌기도 하니까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이 태블릿 PC 조작설 특히 태블릿 PC 2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제 팀 태블릿 PC 말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매블쇼도 상당히 매블쇼가 거기에 동의했다라기보다는 벤 대표님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봐라 기회를 줬는데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어제 벤 대표님이 동무대였거든요 완전히 지금 뭐 벌써 60만 조회수가 그러니까 벤 대표님하고 저희들이 주장한 이 내용이 지금 몇 백만한테는 알려져 있고 어 그래 근데 박근혜 최순실이 문제가 많았지만 처벌도 다 끝났고 탄핵 퇴직도 다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분명히 예를 들면 한두 개는 조작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책 야역이라든지 어떤 상대를 아예 집밥는 수사 방식을 하니까 원래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네 여기에 대한 공감은 현재는 몇 백만까지로는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정건데 한결의 경향에서 좀 바뀌었네요 뭐 여론이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사이버 포렌식 학회가 그분들은 중립적인 전문가 되잖아요 어 요 증거 능력이 없네 손을 냈네 정치검찰들이 조작을 했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정도 기사는 써줘야 되는 거에요 저희가 이 사이버 포렌식 학회에 의뢰를 했을 때 네 이분들이 처음에 딱 포렌식 자료를 딱 뽑아보니까 ADB라고 이 기록이 남지 않고 이 태블릿에 있는 내용물을 삭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일간 돌렸거든요 네 이분들은 그걸로 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끝난 거다 이런 불법으로 이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흔적 없이 삭제해버렸는데 이걸 뭐하러 조사하냐 그거 하나라도 이건 그냥 중범죄로 끝나버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발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학회들이 주로 검찰과 일을 하는데 네 다만 놔주겠습니까 용기있게 이제 대한민국의 컴퓨터 지식인들이 양심을 갖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다 모든 이제 이런 것들을 파헤쳐놨어요 네 1월 2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책 발간되면 제가 주로 영남권 네 영남권에 이제 북콘서트를 열면서 이 보수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들을 다시 돌려세우는 작업을 하고 네 최근에 저희가 발표했을 때 그렇게 이 변 제가 변절자라고 요구를 하고 윤석열이 만세했던 변절자들이 미디어치론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아 태블릿 조작만큼은 자기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지식기관은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김건희씨가 지금 공소시험은 이제 도이치 못해서 주가 네 정의 좀 하죠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검찰 공소장에 보면 주가 조사이 끝난 게 10년 전 1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그때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가 10억 안팎 2등을 얻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12월 7일이 지금 지나버렸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고런 우려가 있었는데 공범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험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험이 연장됐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정치검찰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아이고 이 사람이 공범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공소시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범이 아니다라는 건 아예 무혐의 처벌하면 공소시험은 무혐의인데 그렇지 공소시험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노리고 있겠네요 딱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근데 법정에서 검사는 지금 김건희는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장악한 정치검찰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외부에 문의했다고 알려준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소시험은 만약에 공범이 아니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험이 끝나버리는 건데 네 아마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7일 돌파한 거 아닌가 우리는 빨리 기소를 촉구하되 네 동시에 지금의 정치검짜로서는 도저히 기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특검을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죠 네 이태원 특검 대장동 특검 진건희 특검 삼특검 거기다가 좋다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했을 수 있는데 그 특검을 특검하자 또는 태블릿 PC2를 특검하자 뭐 이런 주장은 저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 대표님 말씀드릴까요? 공소시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장난을 쳐도 어차피 재정신청으로 넘어갈 거고 네 그럼 법원에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정권 무너지면요 뭐 긴건희 처벌하는 데는 만약에 처벌할 수 있는데 공소시험 때문에 못 처벌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예요 예 윤석열의 권력으로 지금 막 틀어막아서 그런 거지 그거 무너뜨리면은 절차적으로는 처벌하는데 아무 문제없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도입되면 공범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기소를 할 거잖아요 이미 공범들이 기소하듯이 재판이 있고 재판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험은 연장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요 네 김건희 공무원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저거 덮을 수도 없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 해야 될 일이 당대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근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진짜 이 대망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김건희 잡아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뜰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의 수준은 딱 그 정도 강진구 기자 정도 탄압하면서 그냥 침해 노인들한테 박수 받는 딱 그 수준의 그릇이에요 자신 있으면 김건희 한번 잡아 넣으면 얼마나 뜨겠어요 그렇죠 그쵸 맨날 카톡으로 전화로 보고나 하는 주제니까 뭐 어떻게 잡아 넣겠어요 뭐 김건희가 녹취록에서 어 내가 한동훈 잘 알아 근데 직접 연락하면 그러니까 어 내 무속 비선세력한테 연락해서 쓰리쿠션으로 넣어줘 이런 사이잖아요 그거는 더 친한 겁니다 내가 잘 알아 내가 이야기해줄 것보다 그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쓰리쿠션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더 특수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네 매블쇼에서는 막 웃다가 똑바로 설명이 안 돼서 그런데 네 저는 공직자가 김건희처럼 과도한 성형을 한다거나 가발을 덮어쓰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건 국민에게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감추는 거기 때문에 가발설이 너무 많이 펴렸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한동훈 장관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가발이 맞다 아니다 가발이 맞다 그러니까 가발 쓴 모습으로 이해 달라 저는 안 쓰는 게 맞다고 하지만 진짜 가발이 맞으면 가발 썼다고 인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본 모습을 알려줘야지 그렇지 가발을 쓰고 있다거나 가발을 쓰고 있다거나 가면에 쓰고 있다거나 가면에 쓰고 있다거나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션 임파스로우처럼 가면에 쓰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좀 저기 뭐 이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시지만 변 대표님 취지는 저는 일반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 그렇죠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위 공직자들이 아니라 최고위 정무직 공직자는 가발 벗어라 재산을 공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공직자들을 격려를 공개하는 것처럼 일종의 본인의 행적 관련해서 시비가 있고 논란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할 의무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국가 비밀상은 아니잖아요 초호화 이런 차 외제차 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발로요 초호화 외제 가발들이 있어요 그거 액수도 밝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날도 재패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슨 화면에게 구현장이 나오십니까 아니 지난 토요일날 나왔고요 나왔었고 이번 주 토요일은 황교익 마칼럼리스트가 나오시고요 12월 17일은 뭐 서승만 개그맨 강성범 개그맨 총출동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시고 뱃노래 그것도 하나요 뱃노래도 할 수도 있죠 워낙 떠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4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앞당겼습니다 많이들 추우시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도 집중이 좀 좋지만 매주 집중이 어려우시니까 여러 가지로 물가 상황 코로나 상황도 있고 굉장히 피곤한 대한민국이니까 그렇다면 12월 17일날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더 중요하답니다 백유 부려이지 12월 17일도 4시부터입니까 네 3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3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더 앞당겨서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버스만 수백 대가 확인됐는데 그분들도 내려가셔야 되니까 조금 더 그걸 좀 일찍 끝나겠네요 네 조금 더 일찍 끝내서 저녁은 또 지인들이랑 드시거나 그렇지 지역분들은 내려가실 수 있게 이렇게 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집회 참석하고 송년회 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이번에 15,7일은 3,4,5 10,20명 모임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시내 곳곳에서 자영업자 살리기 송년회를 마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회 참석하고 송년회하고 구하주시면 이번 토요일 4시 다음 토요일 3시 다음 토요일 3시는 정말 1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삼각지 시청 전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 많이들 나와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삼각지로 나가도 되고 시청합으로 나가도 되고 제가 곧 작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네 대표님 그룹도 10월 17일 나오시고 네 저희는 17일 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영남권을 돌면서 순회집 하시는데 1월부터 이제 영남권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17일 날은 그때 신한은행 하신데 거기서 네 저희는 아마 거기서 다 그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날씨가 주치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럼 더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나오실 텐데 맞습니다 따뜻해지겠죠 뭐 알겠습니다 네 이번 오늘 따뜻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11월 17일까지는 하늘도 우리를 도울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추우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이 가져다주는 이 어마어마한 추위보다 더 춥겠습니까 그 정도 따위야 여러분 투쟁합시다 네 백만 백만이 목표죠 네 그러니까 그 이명박 때 그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그때도 연인은 70만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6월 10일 날이 서울에서만 70, 80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6월 25일 날 구속됐기 때문에 전국 한 백만 정도 네 2016년은 탈해가 앞둔 12월 9일 앞둔 12월 3일 집회 때 200만이 보여요 네 거의 전국 200만 200만 1,600만 232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6월 항쟁 때도 제가 보니까 87년 그때도 100만이 나왔고 시청 앞에 100만 정도 2학년에서 전체적으로 300만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쟤네들은 또 이제 또 보도하면 100만 아니라고 또 얘기했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토요일도 시청하며 나가시면 우리 안중근 소장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강신업 당대표가 되는지 또 추위도 한번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 TV와 안중근 TV와 미디어우치도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우 좋아요 고꾸로 됐네 네 유용하 TV 안중근 TV 미디어우치도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 안주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유용하 TV가 잘 돼야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하여튼 저희들 여러가지 중요한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안변회에서 그 정리를 확실히 해준 것 같습니다 왜 한두 번이 못 나오게 되는가 왜 강신업이 설치고 나오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들으신 분은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내일 8시 유용하 뉴스 커멘터리 내일도 마찬가지로 김봉신의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기 코너죠 임세은 남태우의 상을 드립니다 과연 내일 누가 상을 받을까요 내일은 아마 우리 후보자들도 쫙 해서 후보자들의 품평과 함께 진짜 상을 세 사람을 고르는 걸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유용하 뉴스 커멘터리 마치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부리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